성경을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하시겠습니다. 이 예물이 모든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구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플로턴 용락교에 들을 날마다 삶이 풍성해지며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충명하신 역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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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